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치료라는 학지사에서 인지행동치료 관련 스펙트럼 시리즈로 나온 책들 중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인지치료 관련 전공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것은 한 몇 해 전에 상위 0.1%의 아이들은 무엇이 다른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는 뭐 신경 안 쓰고 본 거죠.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봤는데 최근에 제가 더 알고 싶은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또 메타인지에 대해서 나와서 그때 좀 제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생각에 대한 생각, 생각을 보는 능력, 아니면 좀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더 높은 수준의 또 다른 내 안의 생각?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다큐멘터리 내용으로 좀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다큐 안에서는 0.1% 안에 드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공부 능력이죠. 그 안에 드는 아이들과 평범한 아이들을 이 두 집단을 굉장히 다각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다른가? 근데 환경, 경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IQ조차도 큰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진 거죠. 그렇다면 뭐가 이 0.1%의 아이들을 만들어내는가 알고 봤더니 메타인지 능력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은 시험 칠 때 밑줄도 긋고 요약 정리도 하고 또 막 열심히 외워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느낌만 가지면 공부를 끝내는데 이 0.1%의 아이들은 느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지식과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부족한 지식을 더 높은 차원, 메타인지의 수준에서 조직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타인지 치료라는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이해한 바로 최대한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타인지 능력이 아까 전에 이 상위 1% 아이들을 만드는 이런 공부를 잘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졌을 때가 아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보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정신장애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이런 힘든 상태에 대해서 그 힘든 내용 그 자체보다는 힘들다라는 그 상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걱정하고 반추하는 어떤 이런 유연하지 않은 반응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처리 양식이 그 힘든 상태를 더 유지시키거나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우울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당신의 그 생각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비합리적인지 한번 논박해 봅시다. 당신이 실패자라는 어떤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현실 검증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나는 실패자야라는 그 생각이 왜곡된 신념인지 확인해 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생각의 내용 자체를 수정을 하거나 그 신념의 내용을 변화를 시킨다면 우울 같은 정서나 아니면 그 우울로 인한 어떤 부적응적인 행동이 감소되거나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메타인지 치료에서는 나는 실패자야라는 그 내용 자체보다는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반추하는 식의 어떤 유연하지 않은 반응과 그런 처리 양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룬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치료는 이런 메타적인 위치에서 한층 생각 위층에서 더 높은 수준에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사고 과정을 멈추게 함으로써 더 큰 치료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메타인지 치료만의 독특한 이론을 소개하는 챕터와 실제로 메타인지 치료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큰 두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직은 메타인지 치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의 어떤 한 방법으로서 주류에 속하지는 않아서 생소하거나 아니면 좀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메타인지 치료만이 가지는 독특한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지 행동 치료와 굉장히 많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 인지 행동 치료의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백이나 앨리스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치료의 모델이 되었던 ABC 모델을 굉장히 또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주제도 있습니다. 또 특히 우울증에서는 인지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어떤 공식이 있을 정도로 우울증 치료에는 인지 치료가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이 된 사실이잖아요. 이 책에서는 우울증과 우울증 말고도 PTSD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에 대한 메타인지 치료의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기존의 인지 치료 어떤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선하고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상가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많이 도전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메타인지 수준에서 메타인지 수준에서 어떻게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평가 그리고 사례 개념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실제 메타인지 치료에서 이런 메타인지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어떤 신념을 수정하거나 유연하지 않은 그런 사고 과정인 뭐 걱정 반추 이런 편향된 주의 편향된 주의는 어떤 부정적인 부정적인 방식으로 계속 한쪽으로만 주의가 편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기법 메타인지적인 수준에서 치료하는 기법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좀 다른 방법인 뭐 거리를 두기 그것을 통 그것을 위한 마인드 플리스 기법 혹은 그 외에 새롭게 이렇게 처리 계획을 잡고 그 처리 계획을 짜고 또 발전시키는 뭐 여러 가지 방법까지 굉장히 그런 내용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시라든지 아니면 사례를 들어가면서 친절하게 친절하게 학문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이 두껍지는 않아요. 두껍지는 않는데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읽히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메타인지 치료 책을 시작으로 해서 학지사에서 나오는 이 인지 행동 치료 스펙트럼 시리즈를 좀 몇 권을 더 볼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론부터 인지 행동 치료와 관련된 전통적인 이론부터 현 시점까지의 이렇게 발전한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한 굉장히 다양성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인지 행동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또 메타인지 수준에서 좀 통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다음번에 이 인지 치료와 관련해서 또 어떤 책 리뷰라든지 공부합시다 영상에서는 훨씬 더 쉬운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